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백청왕입니다. 스위트한 남자 백청왕입니다. 달콤한 남자예요. 의상 컨셉이요? 네. 뭔가 달콤한 남자 같지 않아요? 좀. 네. 달콤하면서 뭔가 뒷말은 안 할게요. 뒷말은 안 할게요. 알아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올라와자 올라와자. 찌르시는 거예요? 무대 어떠셨어요? 네? 무대 어떠셨어요? 재밌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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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제로 초이스고보고 아세요? 초이스고보고 아세요? 1위고보고 아세요? 저요? 진짜요? 제가요? 1위고보라고요 제가요? 2위고보고 아세요? 네. 어때요? 진짜로요? 장난 아닌데? 감사합니다. 많은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열심히 하는 백청왕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겸손하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파이팅. 파이팅. 끝? 네. 네. 파이팅. 파이팅.